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4분으로 수분하고 여기 보이는 고기는 제육볶음에 넣어서 먹을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얼려놨다가 저녁에 한 봉지씩 먹을 생각입니다. 시중에 파는 제육볶음인데 간이 너무 세서 고기를 좀 더 넣고 다시 채워놓겠습니다. 이건 이마트에 산 뒤따리살입니다. 14,0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네 뒤따리살을 소분하였습니다. 구워먹을 것 3개와 요것은 마파두비 복어선을 드시고 냅니다. 5,0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5,0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6,0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5,0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